자 현재시가 7시 38분입니다. 여길 삼낭질입니다. 우리 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우궁화 1945 여차입니다. 1945 여차 타는 곳 3번으로 지입됩니다. 지금은 61번째입니다. 61번째 시간 사령하려 조산되는 길이가 짧은 여차 지입합니다. 좌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작업시에 따라 병정질 수 있으므로 예매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순차하시면 됩니다. 40분에 도착합니다. 74202는? 74202는? 97년씩입니다. 이 여차는 97년씩입니다. 40분에 도착하겠습니다. 800%를이 들어갔습니다. 4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. 차 if to 20분에 bees 등장합니다. 넘 귀여운 차이가数에서 최대 1과 6 비밀 방향으로 진심으로써 여차지 않습니까? 수고가 걸린 cornucks도 이차 surprisingly 2010년 이상의 집안부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